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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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Wait for you 안녕하세요 봉화소녀입니다 안녕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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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하이 반가워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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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얼른 들어와주세요 봉화소녀 우리 공주들 네 공주들 왔습니다 프리님 공주 왔어요 헉 엉 다들 밥은 드셔왔나요 이거 끝나고 먹을거에요 네 네 아 마지막회 아쉬웅 엠카 끝나고 집 와서 밥 먹는줄 잘하셨어요 맛있는거 드세요 오늘도 같이 잘봤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랑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폰인가 보다 소리가 크 하하하하 아이폰 맞아 정답 아이폰 소리가 없죠 정답 레나 목걸이 너무 이뻐요 자 이제 방송을 시작해볼까요 우선은 저희를 보러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이제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지구 잘 지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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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냈어요 한통 뭐하셨어요? 뭐하셨어요? 알려주세요 mostly 네 아 오징어 닭밥 드셨대요 아 추천내드렸나봐요 발작기님께서 오늘 방송 너무 슬펐어요 흐크 흐크 약간 갔던 버거트가 좀 많았죠 맞아요 마지막 석영 언니 머리 이뻐요 맞아 석영 언니는 영색했어요 어때요? 이뻐요 핑크색으로 했어요 맞아요 제가 침대 옆에 놨어요 여러분 뭐 하셨어요? 마지막 방송이랑 슬펐어요? 저희도요 맞아요 근데 일주일 사이에 너무 너무 많이 추워졌잖아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지난 한주 동안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팬분들과 함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 바로 어제 바로 어제 기쁜 일이 있었는데 바로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나요? 먹고싶다 아시나요? 저희가 더쇼 1위 후보를 올랐습니다 1위 후보라는 진짜 대박이다 맞아요 감사해요 진짜로 데뷔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맞아요 엠카운트다운 4위 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저희가 데뷔를 하고 처음에 이제 엠카운트다운 갔을 때 6위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 6위였어요 그 다음 주에는 5위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4위에요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죠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데뷔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정말 따끈따끈한 신인인데 아기 2위 벌써부터 1위 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1등 한번 노려볼게요 맞아요 진짜 여러분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제 SNS를 통해서 정말 짧게 소감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너무 아쉬워서 오늘 이 라이브를 통해서 정말 진심으로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멀리에서 오셔서 저희 음악방송 꼬박꼬박 챙겨 오시고 저희 SNS나 그런 데 응원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항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큰소리로 응원해주시고 맞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공허사가 될테니까 앞으로도 쭈욱 쭈욱 지켜보시고 쭈욱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그럼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실 해외팬분들께도 인사를 드려볼까요? 좋아요 네 좋아요 니아 언니부터 해주세요 어? 저기 지금 발닭개님께서 2위 진짜 축하해 1위 후보도 최고야 우리 공소 최고최고 우리 팬분들 최고최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레몬마찔리님도 오늘 방송 켜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햇님바석영이님께서 2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드비언니 다시 설명해주세요 이 방송에 대한 영상은 1위 후보인에게 1위 후보인에게 이것은 이 방송에서 전부 팬분들의 목표입니다 응원하는 여러분의 응원하는 여러분의 응원하는 여러분의 응원하는 여러분의 응원하는 여러분의 응원을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안 되는 것입니다 박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ino 감사합니다 저희에요 We were nominated for the show CHOICE and we took 2nd place Yeah need a Dass it is all Worth colleagues with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We always fall 18 so please keep on watching us and keep on loving us Thank you Thank you Now this week had been in thesehard песни 1을 받은 eles measuring desktop 여러분의 환절한 결혼을 해주시고, 여러분의 환절한 결혼을 함께 할 수 있는 일과의, 여러분의 환절한 결혼을 함께 합니다. 이 언니 중국 아니야? 내가 다 알지. 사수수한테 배워서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어제 이어서 좀 특별한 날이었잖아요? 그럼요! 특별한 날이기도 했지만 아쉬움이 조금 남는 날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댓글에서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바로 오늘이 저희 데뷔 전부터 첫 리얼리티 가차공원소녀의 마지막 해 방송 날이었습니다 뭔가 되게 섭섭하네요 아까 끝까지 본방사수 하셨나요? 하셨나요? 저희도 오늘 같이 마지막 방송을 아까 시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희가 본방사수를 하면서도 진짜 이게 마지막 방송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데뷔 전부터 리얼하게 저희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공원소녀랑 함께 성장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저희한테 특별하고 평생 간직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맞아요 진짜 저희가 데뷔를 준비하고 지금까지 총 10회 방송 중에 그렇죠 팬 여러분들은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함께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함께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어떤 에피소드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1화부터 10화까지 팬분들은 어떤 게 다 기억에 남으실까요? 근데 방금 가짜그러스 시즌2 할거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아! 어! 시즌2 갖고싶어요! 저희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 현세님께서 오늘이요 오늘이요 현세님께서 그때 우리 같이 밥먹는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현세님! 현세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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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서령이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방송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방송 처음이라서 저희가 많이 떨리고 긴장하고 설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방송 보면서 저희 처음에 민낙도 공개되고 숙소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나가면 되나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점들을 더 많이 사랑해주시는 걸 보고 아 정말 솔직하게 더 방송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더 편안하게 유얼리티를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마이조이플님께서 내 순간 최고였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레나는? 저는 저희 3화 때 처음으로 학교 버스킹을 석초고등학교에서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들 기억나시나요? 네 그 에피소드 기억나요 그때 우리 학교로 처음 버스킹 간 날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저희 진짜 긴장 많이 했었잖아요 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또 기억에 남는 분이 저희 뿜뿜 할 때 일하자면 춤추고 싶은 분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분 덕분에 더 신이 났고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TV로 보다 알게 됐는데 그 분이 지금 지금 공중파에 나오는 댄스 프로그램에 꼭 출연하고 오세요 진짜요?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레나 저희가 응원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속초고 때 급식실에 급식실이랑 방송실에서 이렇게 홍보 멘트도 하고 준비도 하고 공연도 했잖아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특별한 추억이죠 이제 그때 데뷔하기 전에 갔으니까 이젠 데뷔하고 나서 진짜 깜짝이야 퍼진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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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 일본 팬미팅 했던 거 되게 기억에 많이 남으신 거 아 아 저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아 언니 부모님 만났던 것도 엄청 좋아 일본에서 템프 미션 했던 거 미아 언니 유행어가 제일 쪘음에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고마워 마이좀프님께서 데뷔 전부터 봤는데 어느새 2위가 순 오우 도움이야 화이팅 우리 감동받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죠 맞아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무휴님께 해봐요 7명이 함께 해 주셔서 항상 고마워요 무휴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휴님 항상 활력소가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는데 저희 활력소입니다 여러분이야 말로 저희 활력소입니다 여러분 응원 없었으면 저희 2위도 못했고 저는 데뷔도 못했어요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기억나는 게 또 일본에서 팬미팅했던 그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것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에피소드 같아요 그때 저희가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거든요 제일 많이 울었잖아요 많이 웃기도 하고 많이 울기도 했죠 추억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 민주가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예요 인동이라 저는 아무래도 저희 플레이어님들을 만난 게 제일 기억에 남지 않나 왜냐면 이제 저희도 TV에서만 이렇게 보다가 실제로 만나니까 너무 예쁘시고 너무 잘생기시고 너무 멋지시고 진짜 너무 최고였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항상 보고 싶어요 감사해요 또 보고 싶어요 아까도 저희 신영 선배님 라디오 들었잖아요 맞아요 진짜 12시에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4MC 분들 말고도 또 우리가 송혜나 선배님이랑 최진아 선배님, 김호영 선배님, 경리 선배님, 저희 이번에 한복 입고 무슨 광고 찍어요 우와 귀여워 지금 바로 돌아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트가 10 아구 하트가 10마리 넘어 하트가 10마리 넘어 하트 어떻게 말도 안 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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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을님께서, 요새 노래 계속 들으면서 힐링 중이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저희가 힐링해 드린 게 목적이었는데 힐링해 드렸다니 보람찹니다 저희 노래 힘이 드시네 랜언니 사랑해요 님께서 고어소니 언니가 더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뮤지컬 배우 김호영 선배님도 만났잖아요 근데 진짜 수많은 짤이 탄생을 했었는데 저희 노래방에서 엄청난 영상을 내 엄청난 짤들을 탄생시켰죠 근데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게 소소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그때 사경언니도 완전 크게 활약했었죠 언니가 분신 후원으로 뽑혔었죠 제가 조금 부끄러웠는데 그래도 동생들을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감사해요 그리고 그 화에서 또 앞에 레인보우 지숙 선배님께서 우리가 같이 했던 것 중에서 금손왕 할 때 미아언니가 그린 티셔츠로 1등을 했잖아요 맞아요 미아언니 지숙 선배님을 잃는 제2의 금손왕 어때요? 어때요 언니 어때요? 맞아요 우리 미아언니가 저희 공원선에서 그림도 제일 잘 그리잖아요 맞아요 완전 손 대박 다 잘해요 언니 다 잘해요 어때요? 좋아요? 좋대요 영광이죠 미아언니가 저희 공원선의 대표 금손왕이죠 맞아요 그림도 잘 그림도 못하는게 뭐야 지숙 선배님 뒤를 잃는다면 완전히 영광이죠 맞아요 vey 정답 동산 공원선녀 좋은것만 보고 좋은것만 듣고 좋은일만 가득하기 위해 이리티 형 남은 mayı Ray 저도요! 저도 많이 좋아해요! 진짜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아야님께 님께서 방금 주간 아이돌 너무 귀여웠다고 어제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어제? 주간 아이돌 어때요? 어땠어요? 주간 아이돌 맞아요 와 대박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가차 공원소녀가 끝났다고 해도 저희 공원소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보여드릴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공원소녀 계속 지켜봐주실거죠? 네! 그럼요! 저희 가차 공원소녀는 막을 내렸지만 앞으로 저희 공원소녀는 더 새로운 모습을 앞으로 더욱더 보여드릴겁니다 기대해주세요 아 근데 여러분 진짜 목요일이 이제 허전해서 어떡하죠 그니까요 우리 이제 목요일마다 맨날 가차 봤는데 이제 허전해서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목요일 팬 허전한 그 마음 민주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채워주세요 여러분들의 허전한 마음 제가 다 채워드릴게요 나 채워줄게 앞으로 저희가 가차 공원소녀는 끝났지만 저희가 V LIVE를 통해서 매주 매주 올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계속 공유해드릴게요 맞아요 계속 올게요 그리고 또 저희 퍼즐문으로 음악방송으로 계속 계속 오를거고 그리고 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까 저희 공식 SNS 채널들 많이많이 팔로우해주시고 또 팬카페도 가입하셔서 저희와 함께 늘 소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동안 가차 공원소녀를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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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한번 볼거에요 볼까요? 볼까요? 그 전에 여러분의 다양한 액티비티에서 여러분의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시청해주시고 저희의 SNS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팬카페에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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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구독과 팬카페에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이 충전해요 Reesli 너무 좋겠지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여러분을 만나는게 희망입니다 근데 진짜 팬분들께서 저희가 팬분들이 힘이 돼준다고 할 때 진짜 저희도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데뷔 한 달 된 소감! 어떤가요? 오늘 딱 30일이라고 하시네요 내일이면 이제 10월 5일 아 내일이 딱 한 달 되는 날이에요? 그러네! 자 매수 한 달 어때요? 다들 어때요? 아직 뭔가 한 달 동안 바쁘게 지내서 한 달이 쑥 지나갔어요 그래서 한 달이라고 했을 때 벌써 한 달이에요? 제가 데뷔한 지 벌써 한 달 됐어요 엊그제 쇼케이스 한 것 같은데? 인정 언니 근데 제가 지금 팔찌 사셨나요? 여러분 저희가 항상 레나를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아 약속 지켰어 제가 준 의미가 있네요 저를 항상 품고 다니라고 준 건데 맞아요 아 저는 소름이가 좀 볼 때 저기 밑에 가방 색깔 차 민주같은? 벌룩인가요? 맞아요 저는 어제 밤에 쓰고 침대 옆에 뒀어요 저는 오늘 미아 언니가 좀 비스러운 머리 빗었지롱 그래서 언니가 지금 뭐 마스크팩 했어요? 했어요 아직 하나 남았어요 아 그거 내야 돼요? 근데 다 하면 엄청 잊고 어 언니 사줄게 오케이! 여기 영화배우께서 자연스러운 내가서 고원소년을 영원히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 응원해요 라고 하셨는데 응원해요 저희도 항상 여러분께 자랑스러운 가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팬들 내 팬들 사랑해요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네? 아니요? 아니 죄송한데요? 오늘 제가 클로징 매출을 하고 선생님,이 아저씨 너무 마음에 들어서 몰라보라보라보라 복잡붙다보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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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보 지금 핫트 20만개 넘어? 어머머 요리야! 저희한테 핫트를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팬들 사랑해요 저희 드릴게요 동소 팬들 너무 사랑해 여러분들께 핫트 이따 볶음 우리 팬들 짱 우리 팬 짱이에요 진짜 맞아요 강냥님께서 끝내지 말자 끝내지 말까요? 팩스 팩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대요 저희도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방금 어떤 분께서 앤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앤이 선물 같은 건 챙기지 말자 얘들아 왜냐면 저희가 선물이잖아 언니 내가 선물이잖아 편지가 되죠? 선물이잖아 내가 리본 묶고 이렇게 누워있을게 앤이가 뭘 좋아하는지는 알지만 여기까지 눈빵 라이브해요 보수 보면서 같이 우리 나중에 해봅시다 하고 싶은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미안해요 오늘 V라이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구요 저희 1위 후보에 이름 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구요 오늘도 4등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 순간 모든 분에서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저희 다음에 라이브로툰에서 또 인사드릴테니깐요 네 그러면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둘 셋 웨딩 포 유 강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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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관계 잘하고 감추세요 사랑해요 I love you 민주 is QB Yeah me 안녕 I love you 여러분 잘자요 Thank you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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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inguém 은